죽이긴 했는데 일단 이거 탭 먹어보셔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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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150밤 왔음 하라 컷 헬로 헬로 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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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처리장 어디있다 그 퓨즈방이 있어요 퓨즈방 못참지 못참지 퓨즈방 2층에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옥상에 잡으실? 쏠수있으면 말해주세요 저 쏠수있어 내려왔다 쏠게요 슈트 안면 끝인가본데 제가 파멸테니까 지금 빠졌어요 이건 집가해야돼 땀슴맞아? 땀슴맨인데 뭔가 많아 딜리셔스 땀슴맨이네 딜리셔스 우리 사이에 있는 저 빨간색 집안에 하나 모았던 시간 찰칼 갓먹으면서 다가오죠 아 넌 넥킥? 오 마이갓 아 디딤네오 오케이 까마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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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벌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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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아 얘 잠깐 뱃속 안봤어야 했는데 아 뱃속 안봤다 생각해보니까 아 까비 아 유아 이거 우리꺼인 우리꺼 캐는데요 얘 아 냅둬 냅둬 내가 500개 뜯어왔어 물에 꽁쳐놓은 건데 이거 가자 안돼 이거 유아 캐 더이상 캐지마 그거 600개 우리꺼야 안 무섭나? 나라면 무서울 것 같은데 진짜 신경도 안쓰고 캐네 이 친구 이미 우리한테 신뢰를 얻었어 눈이 살짝 보네 갑자기 목소리 정상으로 내네 나만 이상한 사람 듣잖아 눈 다 서문하네 갑자기 목소리 정상으로 내니까 아 이러면 안되는데 어 들어가면 안됨 저만 들어가면 님이 가져가세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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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냥 같이 가도 돼 45초 45초 여기 대기타고 전문점 갈거리 하고 있을게요 말집이요? 말집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님들? 그게 생각보다 짭짤하다고 들어요? 아 십 났어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도 말똥 파밍이나 좀 할까? 말똥이 근데 은근 짭짤하다고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저거 하나 할까? 말똥? 말똥집 하나 할까? 어차피 먹을 것도 상인이 팔잖아요 밴디캠프에 그죠 피클 야무지게 사면 되죠 스크랩 사사삭하면 되는거 아닌가? 음 맞음 오 내 앞에 발소리났어 아 아 아 아 아 아까 그 친구인? 죽여버려 샘 헬로헬로 하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 물어보는데 안 알려줘 채팅으로 친구 같던데 어 채팅 꺼놔서 하하하하 아 미안하네 어 근데 자원 쏠쏠했어 하하하하 요 자원으로 저거 하자 말집짓자 내가 지옥 이거면 되지않나 님들? 이정도면 되지 않아요? 대에에에에에의 말좀 몇마리 사다 넣어볼까요? 얍 갓다옹 어떤 놈이 건강할까? 너로 정했다 저 휴마허 데려온 준내빠릅니다 자 이제 너는 지금부터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똥 만드는 기계가 되는 거야 밥 먹어봐 음 잘 먹네 생긴 거 돼버렸어 똥 쌌나? 똥 쌌나 확인해봐 알겠는데 푸짐하게 쌌니? 오 쌌쓰 말똥 아 말똥 진짜 말똥처럼 생겼다 좀 기분 나쁘다 생긴거 너무 말똥처럼 생겼습니다 불쾌해 나 저거 오 여기다 말똥을 넣으면 돼요 여기다 피클 먹자 또 쌌어 어휴 그새 또 쌌어 잘 싸네 이게 와 나 벌써 100 스크랩 만들었어 스크랩 100개요? 네 오 쉣 좀 약간 사기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난 탭이 한번 팔아보고 와야겠다 아 근데 어떤 놈이 자꾸 갔다 팔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봐봐 저저저저저저저 저 똥상인 앞에 저거 하루종일 서있네 엘로우 와 얘봐 얘는 님들 물고기도 키우고 천도 키우고 옥수수도 키우고 퇴비도 키워 와 거상이야 거상 너 대단한 놈이네 얘네 집 부숴야겠다 살짝 쫓아가서 죽여야겠다 우리 황쾌로 가야해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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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비료 경쟁이 빡세네 치열하네 치열해 선생님 제가 말똥 72개 구해왔음 말똥 72개는 몇 스크랩이야 와 말똥 하나에 비료 10개 나오니까 어 잠만요 제 앞에서 그 말똥 상인 죽일 수 있을 듯 오케이 말똥 상인 크트 그냥 뭐 지나가는 애여도 스크랩 달았으니까 좋아 좋아 말똥 하나에 스크랩 몇 개에요? 그니까 말똥 하나에 스크랩 15개 지금 님 스크랩 개많이 벌어온 거에요 어 뭐야 아니 이 72개가 이게 말똥이야 내가 이거 님 스크랩 1000개 벌어온 거에요 스크랩 복사가 된다고? 오마이 갓 스크랩 말 엉덩이 보고 있는 거 보셨나게 야 근데 우리 그러면 뭐 제케모 그냥 이러도 되겠다? 스크랩 하면 그만이야 제케모 복사 된다고 걱정 없다고 아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갔다 오면 되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백 스크랩인데 한 번에 어 여기 집 찍고 있어 여기 집 찍고 있어 어 이거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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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집 이집임 어 여기 아니? I don't have shit bro What do you want? 오픈업 FBI I got a scrap 어 너무 잔인했어 오 권차 오 스크랩 200개나 있네 그래요? 넌 다음주에 하하 지저지게 가난해 보이는데 맞는 거 같긴 해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아 저 유한캐로 나와서 딴 거 얻어 가네 스크랩 주워 가네 안녕 말똥들 반가워 와 비료 740개 이거 어떻게 봐라 어? 740개는 몇 개에요? 그래? 지금 한 1,300개? 너무 많은데? 아 아 근데 여기 시간 빌게지 또 있네 넌 아유 프로? 파킹 패스트 이 친구 따라가서 어디서 하는지 봐야겠다 어 개빠르네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오 마이 갓 새로고침 빨래하는 법 있어? 에헤 아이 디릿 아이 디릿 님 저희 밴드 타러 갑시다 아니야 잠깐만 지금 여기 신이 내린 보이지 않는 손이 있거든요 애덤 스미스가 있거든요 제 옆에 이 친구 따라가서 집 알아내야 돼 이 친구 집에 스크랩 한 5만 개 있을 것 같아 진짜 어? 얘 몇 시간 전부터 여기 있었거든 쟤내지 말아내야지 예스! 예스! 어키 알아냈다 어키 알아냈다 어키 알아냈다 알아냈어? 예 이 프로페셔널 똥메이커를 쫙 털어먹으면은 이거 크랩 대박날듯 그런 애들이 진짜 맛있는 애들이 집은 얇은데 약간 고봉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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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저거 갈까요? 밴딧? 밴딧 오케이 이거를 지금 근처 가서 미리 지어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냥 무해한 사람인 척 하면서 그냥 무해한 사람인 척 하면서 어 내가 살려줄게 죽였어 와이 맨 와이 와이 나 무해한 척 집 짓기하다가 걸려가지고 총맞음 그래서 죽임 나 머리 타봐 타고 올라가 봐 2층으로 타고 올라가 쏙 됐다 이 집 근데 레이드하면 맛있을때 진짜 그치 아 이거 차보여 와야돼 꼴꾼 어 나왔다 콕 샤튼 쓴 잡음 잡음 잡음? 나이스 남순 남순 야 나 총알 뺐는 중 소리 마시지 총알 집 뺐는 중 어 다 뺐다 어 얘 문 열려있는데요? 오 싹 털어오셈 나 영원의 싸움 이김 예진 집에서 잠깐만요 헤드님 이거 이거 먹어봐요 어디있어요? 난 닌 발 아래 갇혔어 나 자살하고 올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헬기 뺏고 싶은데 헬기가 있어? 네 미니 헬기요 2층에? 네 꺼내자 아 얘 들어갔다 아 들어갔다 얘 그냥 죽여버려 죽이긴 했는데 일단 이거 템 먹어볼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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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170발 왔음 하라 컷 아 총알 없어 아 총알 받았음 다 잡았는데 아 근데 확정 났다 이집 개맛이 쓴 여기 무조건 뚫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알이 없음 총알이 없음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뿌릴게요 도움uckle 거Silent 컷 인 것 같은데 있다 컷이다 이거 올라가보세요 예 부스팅 부스팅 해주 Ihre 아 Barb 저 빨거 빨고 퉤는 중 일단 네 나 맛있네 하하하하 아 겁나 겁나 이거 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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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가죠 톰스 들고 갈만함 이거 하나 컷 나이스 둘 컷 둘 다 컷 오케이 나이스 방호복 저희 안전지대에서 계속 째려고 하고 하하하하 저X놈 뭐야 하하하하 네 저희 잡으려고 막 반복을 하하하하 저X놈이 뭐야 저거 이 친구들 진짜 웃기네 캠프에서 쳐다보고 있는거 하하하 저기요 어떻게 한입할라고 하하하하 그러니까 한입할라고 어떻게 한입할라고 스윽 보고 있는거 봐 존나 모르겠다 쟤는 뭐 레이드 당하는것도 아니야 그냥 집 문 열었다 다 떨렸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불쌍해 출무장 해둘까? 아 서리서리 너무 늦게 왔네요 빨리와 차보이 지금 레이드 할 집 찾음 어? 그러면 나는 재미만 볼 수 있는거지? 어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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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와 오까이 오까이 일단 우리 집에다 헬기 저장소 진짜 아 확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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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헬기 보건수를 지었거든요 여기요 털어오기만 하면 돼 확인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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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여기 여기 내 군데 여기있어 여기를 뚫어야 될 거 같아 여기를 봐봐 여기다가 짐을 지면 좋을 거 같아 그리고 여기 루프 해서 해가지고 2층에다가 막 우리 쏘자 F**k you 그만 올려 아니 뭐 저런 집에서 냉다는데 이렇게까지 올려 야 우리 집보다 크다 야 그냥 정성이라고나 생각해 누가 위에서 보지? 제가 위에서 견제할게요 나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저 헬기를 타고 뛸 수 있어 그래서 포 박습니다 오케이 나 올라갈게 간다 간다 응 들어가자 빠른 단전 쉬지말고 들었어 들었어 나이스 아 건차가 안보이네 딱 저기 옆이 건차 방인가 보다 아 여기 맛없어 맛없어 기다려봐요 그 폭발 타운드로 저기 뚫어볼 나 일단 부스팅 해줄래? 나 이거 헬기 빼내게 아 오케이 일단 일단 여기 털어버리니까 뭔가 우리 가게 보여 저희 뚫을게요 어 멘트 사운드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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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안되겠다 뭐야 왜 이거 빨리 그 망치장 철 좀 내구도 58 남았어 이거 잠깐만 나 위에서 못 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준 건데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나 왜 헬기까지 수리해 저게 반대편에 뭘 뚫어버릴까요? 아마 풀무장 하나 왔다 지금 애니 방향에 애니 방향에 애니 방향에 공구리 친 거 보니까 거기가 포인트인 거 같은데 와 뒤에 엄청 밀비로 온다 이제 몰려든다 개미들이 앞뒤로 다 있거든? 핑 한 번 찍어줄 수 있어? 저기 있을 법 한데 왼쪽 아래 어우 나 헤드 까졌다 지금 털 던지 왼쪽에도 하나 있어요 와 나도 죽었어 누가 볼 때 옆에서 소음기맨이 한 명 먹긴 해야 될 듯? 나 옆에 왔어 지금 탈렸어? 탈렸어? 템? 어 문 앞에 우리 집 연 돼 있죠? 거기 앞에 있어요 와아 씨 존네 잘 박는데? 컷 와 겁나 잘 쏜 하나 하나 컷 우리 레이드 한 곳 집 안에 누구인? 헤드님인? 아냐아냐 나 밖에 있어 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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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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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두 대 왼쪽에 두 대 맞춰 흰색 곶? 예 흰색 곶? 흰색 곶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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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쐈어 어 잡았어 오케이 굿 빨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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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아봐 오케이 풀무장 그 두 명이잖아 쓴? 맞음 검정이도 있어 검정이 하나 잡았어 검정이도 다 빠세요? 다 빠시고 여기 집에다가 넣어놓죠 아냐 빨아서 집에다 갖다 놓을게 거기 곧 털릴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딜리셔스 포킹 딜리셔스 오늘 좀 치죠? 나 AK 연습 많이 했다니까 바닥에 바닥에 하나 붙었다 2대 3대 오 얘 아까 AK 빨리 내다 얘 하하하하 아 그래요? 화가 나겠구만 화났죠 화났죠 AK 뺏겼죠 권차 먹었어? 권차 이제 뚫어야 돼요 권차 이제 뚫어야 돼요 뚫었어요 근데 권차 부숴야 되는데 권차 부실 그게 없어요 폭발탄 저거 비벼 올까요 그냥? 내가 부술게 크랩 1200개 이럴 줄 알았어 고찰도 있어 똥 100개 왔네? 똥 빠치네 아주 이게 비료가 3000개잖아? 1.5배 하면 되거든 와 우리는 부자야 사다리 하나 있어야 되는데 뱀다리 하나 들고 오자 이거는 그 밧줄 아 타밍론 밧줄이랑 그거 있잖아 또 일종일 하나 남았는데 옆에 아 그래요? 오케 오케 돈슛 돈슛 드랍 더 아이템 고 근데 이 친구 어디 나라 사람이야? 어제도 내가 돌이랑 나무 한 번 줬거든요 지나가다가 좀 애매하네 이거 그냥 뭐 없어 이제 에이 고오웨이 고오웨이 고야 너 와서 땜질 해 아 오케이 내가 위해볼게 그럼 저 질문 이제 제껍니다 합니다 어 뱀다리 하나 뱀다리 하나 뱀다리 하나 뱀다리 하나 뱀다리 하나 뱀다리 하나 아니 얘네 완전 순진무구한 새끼들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 저 눈분들이 다 통수칠 거야 다 통수칠 애들 얘네들 으악 데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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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ο interview 뭐 이럴 존나많 tki Kris 몇몇? 그쵸 여기 개많아 보여 무서워서 죽을것같아 오와나 죽어 먹으려는거지 지금 애들이 다 지켜보고있어 우리 떨어지면 보고있는거지 지금 이제 한번 삭 가지고 나르자 우리집으로 3네키지까? 3네키지까만76 4네키지까만76 오케이 오케이 쏘오맨이 냉킬들 지지알먹부 지지알먹부 깎없이ㅇ 쯔깎이 지지알먹부 한캐 Plaza 하이에나 opini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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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오케이, 고맨, 고맨! 한국, 한국 넘버원, 한국 넘버원 한국 넘버원, 한국 넘버원 한국 넘버원, 한국 넘버원 한국 넘버원, 한국 넘버원 한국 넘버원, 진짜 웃기네 한국 넘버원, 진짜 웃기네 저 친구한테 저거 You are my brother, thank you, thank you 내가 어제 그 아이템 잘 먹여놨다니까 아, 개 웃기네 됐어, 됐어, 여기 봄인 완료 우리 먹고 가도 돼 또 뭐 주고 가자, 불쌍하다 네, 제 통순 주죠 여기 총 없네 Hey man, hey brother Hey, where are you, where are you? Outside, outside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here are we? Oh, nice Thank you, bro Oh, thank you Goodbye, goodbye Have a nice day 빨리 챙겨가자 이제 Okay, okay Hey, friendly naked Come here Oh, wow You bad ass 저 친구 슈퍼 bad ass인데 어 불러서 벼랑 끝에서 파형식 하는데 Shiet 아니, 근데 역시 넘버원은 치트킥이긴 하네 Korean number one Number one Korean number one Korean number one 와, 재밌게 잘했네 와, 재밌게 잘했네